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가 상승 세력의 지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이 지금 마비가 딱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지금은 이성이 다 마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다. 정신을 깨어나시오 깨어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오직 기훈TV밖에 없을 거다. 그런데 기훈TV가 아마 개인들의 적인 양 그렇게 자꾸 만드는 그런 세력이 있죠. 그 세력들이 세력입니다. 그런 세력이 세력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개인들이 고점에 팔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호재가 지금 먹히지 않는 바이오 섹터의 움직임이죠. 정말 셀트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호재를 뿌렸는데 잘 안 먹힙니다. 자사주 소각을 4천억 이상 한다. 이거는 아주 큰 호재죠. 그럼에도 3%가 내려오고 있다. 이런 부분은 호재가 나오는데 안 먹힌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될 만큼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호재가 안 와도 안 먹히는 거죠. 안 먹히고. 그래 좋은 호재 나왔으니까 많이 좀 사주세요. 내가 팔겠으니까. 이런 지금 매도를 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진행이 좀 되고 있고 대부분의 시장 분위기도 별로 안 좋습니다. 기관이 3,400원 매도 중이고 웨인이 코스피 1,000억 정도 그래도 매수를 해주고 있죠. 코스닥은 웨인이 오션 매수, 매도 그러니까 거의 외국인들이 막판에 좀 사주고 있죠. 기관이 570원. 기관의 매도가 아주 크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바이오의 전반적인 종목들 대부분이 하락 흐름을 타고 있다. 이제 JPM 행사가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조정을 좀 하자.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죠. 대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별로 좋지 않다. 서서히 서서히 끌어내리는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는 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큰 부분이 JPM 행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죠. JPM 행사가 마무리가 된다. 라는 부분과 주가가 많이 더 올랐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돈 뒤에 갈 것도 많다. 이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고점에서 호재가 나와도 호재가 호재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 어찌 보면 실적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났습니다. 그럴 줄 알고 주가가 먼저 선반영 했잖아. 사상 최대 실적 났다고 알아서 그럼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르겠네요. 근데 먼저 반영됐으니까 좀 내려가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HLB도 지금 선반영으로 이런저런 호재에 막 부려되면서 선반영이 많이 진행이 되었죠.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다 보니까 지금 개인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그리고 새로운 개인이 계속 들어오도록 아주 게시판을 열심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을 열심히 또 이용을 하고 있고 또 IR 다니면서 또 우리 회사 아 이렇다 저렇다 이런 부분들 그거는 벌써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게 CMC 칸넬조마베 CMC 그리고 이 가남 데이터 추가적으로 이제 데이터 발표 아스코 지하에서 발표한다. 그런 거는 그런 거는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호재로 작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그런 게 나온다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질 게 없는 거죠. 크게 달라질 만한 부분은 없다. 어쨌거나 결과는 3월 달에 FDR 미팅을 하고 5월 달에 승인이 난다. 라는 부분인데 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행사가 이제 하나 끝이 난다. 그러면 그 공백기는 어떻게 메꿀 거냐. 그 공백기 동안에는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하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좀 형성이 되고 있는 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다. 그러니까 호재가 막히는 거죠. 호재가 막힌다. 대부분 다 지금 보면 계속 밀고 내려오는데 이 과거 흐름을 한번 보시면 행사가 한번 끝났을 때 여기는 아스코 행사였죠. 아스코 행사가 진행될 때 이때는 시장도 안 좋았죠. 쭉 올라가다가 행사 끝나버리니까 아주 여기에서부터 쭉 밀리죠. 계속해서 시작하고 운동 시작하고 운동 거의 안 내립니다. 처음에는 내려봤자 뭐 0.7% 그 정도는 뭐 괜찮지 1%는 내릴 수 있지. 1%는 내릴 수 있어. 이제 올라가서는 0.4% 그리고 1%는 내릴 수 있어. 1%는 또 내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쭉 내리다가 내리다가 한번 확 내려쳐요. 이렇게 확 내려쳐가지고 여기서 팔게 만들고 그러고 잡아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왔죠. 바이오는 행사가 한번 끝나고 나면 이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보통. 그 다음 행사가 진행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제피모니스케어 컨퍼런스 이 행사와 주가가 또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에너지 소진에 대한 소화하는 기간이 그만큼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안 살아나죠. 거래량이 돈입니다. 안 살아나. 오전에 잠깐 살아났다가 분봉으로 보시면 오전에도 잠깐 올려줬지만 5%나 올렸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적죠. 금요일보다 적고 목요일보다 적고 여기보다 좀 많은데 여기가 비슷하죠. 이런 거래량이고 그 전 거래량보다 훨씬 좀 많이 줄어든 거래량이다. 그리고 오전에 5%나 올려준 거래량인데 너무 미묘하죠. 그리고 이렇게 밀어내려 점점점점 밀어내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분봉상으로 224선 224선 기준으로 돌파 못하고 여기서 448까지 도달하고 나서 돌파 못하고 계속 224선 기준으로 224선에서 견딜까 말까 하다가 바이오가 다 하락하는 분위기니까 밑으로 내려버리죠. 쭉 끌어내려 버리고 매도를 못하게 만들죠. 6%나 올려준 상태에서 내리니까 매도 못합니다. 6%에서 오늘 하루만 보면 시작하고 6%까지 갔다가 거의 한 1% 오른 상태니까 이렇게 보면 5% 손해본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매도가 잘 안되죠. 그리고 또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 2,4,3 맞고 또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완전히 말라있는 그런 모습이다. 주봉상으로도 보면 아주 가파르게 올라선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올라섰다가 올라섰다가 주춤주춤하다가 이제 서그머니 이렇게 내려주죠.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릴까 말까 내릴까 말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 팔면 되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당장 현재만 보면 못 판다고 그랬죠. 제가 못 팝니다. 이거 매도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로 매도가 뭐 잘 되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매도 방법을 열심히 알려드려서 아마 이렇게 개인들 중에서도 샴페인을 이번 주 마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고 이제 황 내리고 5% 올렸다가 내린 흐름이 나와버리니까 이거 이제 올라가는가 보다. 역시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근데 주체가 계속 매도입니다. 계속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매수를 해주던 주체들이 매도를 하면 올릴 주체가 팔고 있죠. 올리던 주체가 팔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 누구도 올릴 수 없습니다. 일체비는 오전에 잠깐 슈팅 주고 팔아먹기 위한 반등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고점 매수는 개인들의 순명이다라고 계속 제가 예언했죠. 제 말이 딱 맞죠. 고점 매수는 개인들의 순명입니다. 개인들이 계속 매수하죠. 그리고 외인이 계속 매도를 해도 이건 아닐 거야. 계속 부정을 합니다. 부정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부정을 계속하죠. 계속 부정하다 보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정을 하는 것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0.7%면 그래도 다른 바이오보다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매도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매수매도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지금 메이저들은 계속 매도 중이구나 이런 게 지금 보이죠. 오늘은 삼성에서 들어왔었고 신한하고 한국은 메이저들이죠. 많이 팔았다. 삼성 쪽에서는 조금 그래도 사줬다. 정가관리를 좀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죠. 정가관리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가관리 좀 했다가 또 내일 높게 시작해서 팔아야지 좀 비싸게 야금야금 잘 팔 수 있겠죠. 정가 돈이 크게 많이 안드니까 정가에 조금 올려주고 그러고 이제 야금야금 파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지 개인들이 계속해서 팔 생각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여기도 올려주면서 팔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력들을 이겨먹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돈 넣고 돈 먹기기 때문에 추시판이라는 게 정가관리는 돈이 얼마 안드니까 좀 해주죠. 지금 아직 시간 많이 남았지만 정가관리 좀 해주면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높은 곳에서 팔면 되겠죠. 주체가 지금 별로 포지션이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거래량도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게 회복하는 어떤 시그널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나와줘야 되는데 HLV만 봐서는 안 된다. 바이오 전반적으로 다 같이 보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